안녕하세요 대관령 기획꾼 김연교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울산에서 우리 이상호 친구 부부님하고 또 선배님 부부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오셨는데요 대관령에 들꽃도 탐방하고 목장도 구경하고 함께 모처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멋진 트럭을 간직하기 위하여 위하여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각시붕구 구라치 여기 지도 둥그러워 둥글내가게 대단해 와 여기는 완전히 울창한 참나무 숲입니다 완전히 바다 운해가 아주 작품이네 바다 운해가 아주 작품이네 될까 이 두 개가 완전히 바다 운해가 아주 작품이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인한 참나무가 정말 작품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